자자 마케팅팀 장기홍씨 모두 알죠? 오늘부터 우리팀에서 함께 할거에요 기홍씨 인사할까요?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글로벌팀에서 같이 일하게 될 장기홍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자 다들 모여보지 아 우린 영어 닌넨 쓰는거 알죠? 난 존 기홍씨 나는 그 토마스 아임 메리 뭐 다들 평범해 기홍씨도 편하게 한번 정해봐요 제가 그럴 줄 알고 따로 준비한게 있습니다 장기홍의 영어 닉네임 과연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 빅데이터를 통해 나온 제 이름은 평범함을 거부하죠 열정, 시크, 세련뎀까지 담은 이름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제 의지가 담긴 바로 그 이름 바로 하래나이트입니다 뭘 입어보 저 화면 지금까지 이런 옷은 없었다 수트인가 캐주얼인가 네 안녕하세요 하래나이트입니다 칼퇴는 했는데 배가 고파 졌다 음? 백그릇 한정판매? 강력한 맛집의 기운이 느껴진다 느껴져 아 뭐라고 это 여 여보 저 하면 자 음, 역시 이 맛이죠 저 인형 너무 귀엽다, 그치? 내가 뽑아줄까? 응 선생님, 저희가 한 판 할게요 아이고, 어서오세요 아이고, 남자친구분이 아주 훤칠하시네 여자친구분은 매일이시고 자 아니요, 괜찮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, 화면 이야, 커플 인형도 있었네? 아니야, 가자 아니야, 괜찮아, 가자 척하면 착 파래나이트